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인 걸 알고 가슴 한쪽이 뭔가 뻥하고 뚫린 듯한 허전함, 안타까움. 안녕하세요. 엘스입니다. 구글이 결국 서비스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30일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1일 만우절과도 겹치는 날이었죠. 해서 거짓말인 줄 아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구글 URL 단축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죠.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거나 안타까운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셨겠죠. 갑자기 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안 됐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G5.GL 이런 단축 URL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메인을 구입하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이 서비스, 이 도메인들을 유지하는 작업들을 해왔을 겁니다. 구글은 공룡, 빅브라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도 어차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애들입니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이버에서도 URL 단축 서비스 제공을 했었었죠. 미투 두라는 서비스였는데 네이버는 일찌감치 서비스를 종료했었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URL 단축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몇 개 안 될 거예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그나마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틀리조차도 빅데이터와 유료 회원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터라 앞으로 운영이나 비전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악성 링크. 보통 우리가 URL을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URL 안에는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유튜브면 유튜브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주소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단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go.gl 내지는 me2.do 이런 단축 URL로 아예 통일화가 돼버려요. 얘를 클릭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사이트로 어떤 페이지로 접속할지 모르게 됩니다. 이를 악용해서 URL 단축 서비스에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에 배포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골칫거리라고 하죠. 다시 또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놓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된다?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할까요? 기업의 이미지 역시도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진 않을 겁니다. 구글도 이를 간과하진 않았겠죠. 비틀리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지만 이렇다 할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플러스 악성 코드라는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URL 단축이라는 서비스가 어쩌면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구글은 URL 단축 서비스 종료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처 서비스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는 4월 13일까지 페이지 접속은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URL 단축 서비스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럼 열수님 앞서 만들어놓은 주소들 이거 다 버려야 되나요? 다 바꿔야 되나요? 불행 중 다행히도 구글이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이 단축 URL들은 2019년 3월 말까지는 접속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처해서 FDL, URL 단축 서비스는 아니고요. 안드로이드나 iOS나 다른 웹페이지에 링크를 공유하기에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저 역시도 구글 URL 단축 서비스를 너무나 잘 써왔던 터라서 이를 대처할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죠. 비틀리는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개의 서비스고 인터페이스도 다르고요. 그만의 장단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URL을 단축시켜줄 뿐더러 분석 툴까지 제공을 합니다. 구글 URL 단축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비틀리 같은 서비스로 한번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챙기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고요. 지금까지 도로구의 열쓰였습니다. 빠이! 아 민방위! 아 날짜도! 아 18일! 아 날짜도 못갔네!